안녕하세요! 홀리! 자리 바뀌었잖아. 홀동! 네. 오늘은요. 저희가 만두 포파를 하고 싶어서 만두 60알 8만 원어치를 시켰습니다. 물론 제가 이길 거지만요. 네, 그래서 여기 만두 지점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면 강남에 있는 방스만두에서 배달의 민족으로 시켰어요. 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거는 생면 비빔국수예요. 이거는 매콤만두. 저 매콤만두 먼저 한 판 주실게요. 한 판씩 일단 먹어서 갯수 셉시다. 어때요? 맛없어?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어구야. 이게 크네. 땅땅하고. 땅땅만두야. 너무 조그맣지셨나? 응. 겨우 60알이 뭐야. 그 다음에 고기만두. 좀 맵다. 응. 콜라 좀 쭈고 하자. 꿀떡님 몇 kg 빠지셨죠? 저 지금 이제 8kg요. 2주 만에요? 네. 독한 년이 지네요. 저는 왜 독한 년이 안 될까요? 너요? 안 독한일까요? 저는 왜 늘 배고픈 년일까요? 나도 배고파요. 진짜 배고파요. 젓가락 추워. 예민하시네요. 네. 저 지금 이제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지금이 한 끼거든요. 근데 그거 알아? 왜? 우리 만두 부파야. 자꾸 면만 먹고 있어. 새우. 너무 맛있어. 나는 그냥 단무지 만두세요 했는데. 무슨 단무지를. 어우 김치만두 맛있다잉. 매워. 새우보다 고기랑 매운 게 맛있다. 난 아직 새우 없어. 왜? 다 여기 있어 새우. 이거야. 여기 3개가 새우야. 아니 고기야. 왜? 여기 있네 새우. 응 새우. 이거 나도 좀 주세요. 먹기 힘들 새우. 난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거 건드리고 있어. 고기, 김치, 새우. 나는. 너도 새우 하나 먹어. 이렇게 먹어.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근데 어차피 그런 상관없는데. 왜? 난 다 먹을 거거든. 입도 짧은데. 내가 승인 언니한테. 언니. 우리 만두 푸파 할 건데. 몇 개 시킬까요? 이랬어. 20개 이래. 근데 내가. 아니 언니 푸파요. 이랬더니. 그니까 20개. 근데 홍세림이. 100개. 역시 세림 누나 통콩. 몇 개 먹어야지. 많이 먹는다고 그러셨지? 한 40개씩은 먹어야지. 뭐래.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먹었다고 하려면. 이 정도 한 40개 먹어야지. 진짜? 그럼. 뭐 한 10개 먹고 많이 먹었다고 하게? 40개나? 만두 먹어, 만두. 야. 나 세입 먹었어. 화딱지나게 하지마. 먹는 거 가지고. 고개. 진짜 만두 잘 빚지? 가져가자. 잘 빚지 않냐? 응. 맛있다. 응. 한 알 얼마더라? 6,000원인가? 한 알에 1,000원이야. 우와. 비싸다. 비싸다. 야 한 알에 1,000원이야. 아이구야. 아 배고파. 나도 배고파. 아 배고파. 신실하네. 콜덩 한 박스 클리어. 이빨이 없어서 못 먹겠어. 핑계 나왔죠? 아니야. 나도 거기 한 박스가 가봐. 그렇지? 와 나 한 박스가 더 먹었어. 이거 흔들면서 먹잖아. 새우가 큰 게 싶어. 근데 별로다. 나 새우는 별로야. 비린내 나. 난 새우 별로 안 좋아해. 만두에서는. 통새우 좋아해. 비려. 힘내보자! 힘내보자! 힘들어? 응. 아니? 애송이네. 응. 근데. 간장은 안 주시나봐? 그니까. 두 사람이 먹을 건데. 이상하네. 배부르지? 아니 트림 날라 그래가지고. 웃긴 일 없었까? 네 얼굴을 웃겨. 나 이제 여기로 치라고. 이렇게. 오늘은 재미없는 게 아니라.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. 진지하게. 고기가 제일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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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? 이거 잘 안 벌려지지? 벌써 약 치는 거야? 약 치다니. 말 예쁘게 해야지. 벌써 보험 주는 거야? 벌써 농약을 뿌리네. 두 팩을 먹었다고? 응. 구라치네. 맞아. 이츄리올. 안 먹었네. 콜라곤 살쪄요. 네 살이 더 많아요. 네 살 걱정하세요. 어? 맞으신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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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우세요? 마로마크 하시고. 누가. 누가. 내가 너 때리는 줄 알겠다. 아니에요. 안 때려요. 집에서 뺨 밖에 안 때려요. 야. 왜? 이 컨셉도 없지마 진짜. 그만 먹을래요. 포기냐? 뭐 하는 거야? 다이어트 중이라고 알려주려고. 아. 혹시나 다이어트 할 때 비포로 쓰려고. 난 또 큰 만두를 보여준다고 자랑하는 줄 알았네. 잘 사드렸어. 존나 아파. 야 둔기로 내려쳐 막 위에서. 오. 이 군기라니. 오함마로 맞아볼래? 오함마? 도끼 건해라. 이거? 응. 이 국물도 좀 먹어봐. 미원 맛 밖에 안 난다면. 먹어봐. 우리 미원으로 자랐잖아. 노래 부러줄게 다 먹을 때까지. 그래. 뭔 노래 부러줄까? 빼지나의 진진 자랑. 시작. 뭐지? 막아. 진아 오빠 노래는 잘 몰라서. 나가. 맞지 근데 좀 맞았지? 아니요? 다른 거. 말린 말린. 스티비 원더. 스티비 원더? 어. 어. 이준 씨 러블리. 이준 씨 러블리. 이준 씨 워더풀. 맛있게. 이준 씨 워더풀. 이준 씨 러블리. 그냥 이겼어. 이준 씨 러블리. 이준 씨. 다inté. ㅡ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